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말라기 1장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싸울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오. 여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남한군의 여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지인데 나를 공경하며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지인데 나를 두려워하며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재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와의 식탁은 경멸이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다. 만군의 여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재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재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주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 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양하며 깨끗한 재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와의 식탕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이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 도다. 만군의 여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와의 말이니라. 짐승떼 가운데에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오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느 날 저희 큰딸이 엄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나한테 해준 게 아무것도 없잖아. 충격적인 말이죠. 이 아이의 나이가 다섯 살 때 일입니다. 다섯 살 아이가 엄마가 해준 게 하나도 없잖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정말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말이 더 이렇게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아빠는 곡놀이도 해줬는데. 아빠는 곡놀이도 해줬는데 엄마는 아무것도 안 해줬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예요. 정말 먹이고 입히고 재워주고 다 했는데 진짜 그 나이까지 다섯 살이라는 그 나이까지 모든 것을 엄마가 다 해줬는데 그 딸이 하는 말이 엄마는 나한테 해준 게 아무것도 없잖아. 정말 아내의 마음이 처음에는 이렇게 헛웃음이 나오다가도 정말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고 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요. 하나님의 마음도 그렇게 무너져 내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무너져 내리게 한 두 마디의 말이 있습니다. 먼저 2절 말씀 보시면 2절 상반절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왁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말라기 말씀, 구약의 마지막 말씀이죠. 이 말라기의 상황을 보면요. 포로에서 귀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도 완전하게 이제 재건을 한 상태입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어떠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그 이전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재건될 그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주셨잖아요. 뭐 여러분 잘 아시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학계스갈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웬걸? 수룩바벨 성전 짓고 나니까 이전에 솔로몬의 성전보다 너무나 못했던 거죠.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할 것은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유다라는 나라가 망한 지 이제 70년이 훨씬 지났어요. 70년이 지나서 포로로 귀환했는데 포로로 귀환한 사람들은요. 대부분 포로지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원래 유다의 땅에서 살던 사람들은 있었을 수도 있겠죠. 정말 고령에 이렇게 장수했던 사람이 있다면. 그런데 대부분은 바벨론, 바사에서 다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소위 먹고 살만 했어요. 비록 포로였지만 그 땅에서 잘 정착해서 살고 있다가 이제 고향 땅이라고 하는 조상들의 아버지의 땅이라고 하는 그 땅에 와서 성전을 재건했단 말이죠. 그런데 자신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먹고 사는 것조차 힘들게 된 겁니다. 그 땅을 다시 개관하고 그 땅에서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참 어려워진 거죠. 그러니 예전만도 못한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실망감이 가득했고 그들이 하나님께 따지는 겁니다.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였나이까? 이렇게 따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애돔을 예로 들은 겁니다. 2절 하반절에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시고 야곱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 우리에게 질문이 들죠. 왜 애서는 사랑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런 질문이 들 수 있지만 사실 성경에서는 그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야곱이 무엇을 잘해서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야곱을 택하시고 그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요. 뭐 이런 거예요. 야 너네 형은 내가 막 키웠어. 너네 형은 막 키웠는데 내가 너는 정말 애지중지하게 키웠는데 이제 와서 뭐? 뭐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그리고 또 이어지는 말씀이 6절이에요.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무너져 내렸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번엔 제사장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진짜 너네 너무 서운하다. 이거예요. 정말 서운하다. 야 아빠라며 아빠라며 주인이라며 너네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니? 이런 얘기를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돌아오는 대답이 뭐예요? 제가 뭐 어쨌는데요? 제가 뭐 어쨌는데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제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은 자녀들에게 서운할 때가 있을 겁니다. 저도 뭐 벌써부터 이렇게 어린아이들이지만 서운할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런데 서운해서 자녀들에게 막 서운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내가 너가 어떻게 아빠한테 엄마한테 이럴 수 있니? 하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 애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뭘? 내가 뭘? 어쩌라고? 이러면 어때요? 속이 뒤집어지죠. 정말 속이 뒤집어지죠.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그 속이 뒤집어진 게 너무나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속이 뒤집어지고 하나님이 너무나 속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에 12절까지 쭉 이어지고 14절까지 또 그 뒤에 나눌 2장에서도 이어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정말 하나님의 서운한 마음이 제게 전해져 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질문이 뭐였냐면 이런 거였어요. 근데 성배야 너는 나를 사랑하니? 너는 나를 사랑하니?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게 주신 이 질문 오늘 현장에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이 질문 하나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질문 하나만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너는 나를 사랑하니? 유다 백성은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만을 바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주어지기만을 바랬습니다. 눈에 보이는 번쩍번쩍한 성전을 원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되길 원했고 자신들의 풍요로운 삶으로 주어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 자기들의 기대와 다르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것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내용들이 다 제사에 관련된 것이죠. 오늘날로 얘기하면 예배에 관한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드렸어요. 7절 아래에 쭉 나와있는 것들이 어떤 거냐면 더럽고 병든 것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재물을 드리는 것을 헛되이 여겼어요. 여러분 더럽고 병든 것밖에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죠. 멀쩡한 것 있었겠죠. 그런데 멀쩡한 것은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내 거. 더럽고 병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멀쩡한 것은 내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라기에는요. 우상 숭배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아요. 직접적으로 이들이 우상 숭배를 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유대는 다른 것을 섬겼어요. 유대는 더 이상 바하를 섬기지는 않았습니다. 아세라를 섬기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섬기기 시작했어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성전도 있고요. 성전 공동체라는 정체성이 있고요. 예배도 제사도 나름 다 드립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그 속은 나예요. 나. 나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하나님이 날 사랑해 주길 원했고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 했던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받기만을 원하십니까? 말라기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칭하는 호칭을 이렇게 사용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 여러분 이 이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름인지 아십니까? 이 이름을 직역하면 모든 군대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의미가 무슨 말이냐? 이 세상의 모든 권세 위에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모든 권세를 다스리는 하나님 만물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이름이 얼마나 영광된 이름입니까? 만군의 여호와 여러분 이 이름 하나만으로 눈물 흘려본 적이 있으십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이스라엘을 그 야곱을 택하시고 사랑하셨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더군다나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말씀에 애서에 대한 이야기가 왜 나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애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너를 선택했고 내가 너를 선택해서 애굽에서 구원하였고 내가 너를 선택해서 바사에서 구원하였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떤 존재였습니까? 에베스소 말씀에 우리를 가르켜서 허물과 죄로 죽어섰다고 얘기했어요. 죽을 수밖에 없었고 이미 죽어있던 우리고 죄의 노예였고 저주 아래 놓여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입니다. 정말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내 삶이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는 왜 병들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나는 이렇게 가난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 마음은 늘 이렇게 공허합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따지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명확하게 사랑하셨어요. 자신의 아들을 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셨다라고 분명히 성경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주신 그 사랑이 여러분 부족합니까? 그 사랑이 부족해서 오늘 나의 삶에 나의 환경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명확하게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질문하세요. 얘야 너는 나를 사랑하니?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왁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하나님의 이 질문은요. 그냥 하는 질문이 아니에요. 말씀서도에 경고라고 나와 있는데 경고라는 말의 뜻이 짐이라는 뜻이 있고 부담이라는 뜻이 있어요. 무겁다라는 거예요. 무거운 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너희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너희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오늘 이 말이 너는 나를 사랑하니? 이 질문이 여러분 안에 무겁게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한 것은요. 이것이 그저 경고로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여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자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양하며 깨끗한 재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이미리라. 아멘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의미가 뭔가요? 사실은 참 무서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너희가 아니어도 나는 영광받을 수 있다. 굳이 너희가 아니어도 굳이 내가 택한 이스라엘 유다 백성이 아니더라도 나는 영광받을 수 있다. 그런데 참 그럼에도 감사한 것은 이게 오늘 우리에게는 경고이면서도 동시에 초청이 된다는 말입니다. 말씀에 내 이름을 위하여 분양하며 깨끗한 재물을 드리는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너무나 잘하는 말씀입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예요. 하나님께 온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한 예배예요. 그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고 그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단순히 너희들 예배 똑바로 드려라 이런 정도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니? 너는 정말 나와 교제하고 싶니? 예배를 통해서 나를 만나고 싶니? 나와 동행하고 싶니? 이렇게 묻고 계시는 거죠. 만군의 여왁께서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를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로 초청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곧 구약의 제사고 오늘의 예배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초청하셨어요.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사랑하는 법을 알려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가 죄로 가득한 나, 나의 자아로부터 눈을 돌려서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시선을 돌리도록 요청하시는 겁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는 부흥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것을 애통해하며 마지막으로 울어본 적이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느끼고 너무 기뻐서 울어본 적, 그 순전한 기쁨 때문에 마지막으로 울어본 적이 언제입니까? 새벽에 많은 분들이 눈물로 기도하십니다. 그만큼 많이 힘들다는 얘기죠. 그만큼 우리 삶이 참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은요. 우리의 눈물이 나와 내 환경에만 머무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여러분 하나님의 그 영광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눈물을 흘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새벽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진실한 사랑을 고백하며 눈물을 흘리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아까 주님께서 제게 사랑하냐고 물으셨다고 했습니다. 제 대답은 오직 하나입니다. 네 주님,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네 주님,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길 원하고요. 여러분, 이 새벽에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 다해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2절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여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하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라고만 묻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기만을 바라고 또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만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했고 하나님을 사랑받으려고 했던 우리의 모습을 먼저 이 시간 회개하기 원합니다. 야곱을 택하시고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더욱 깨닫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나를 사랑했던 그 마음을 회개하며 돌이키고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더욱 사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간절히 부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였나이까 유다 백성이 하나님께 드린 이 질문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나의 모습입니다. 여전히 나만 사랑받길 원했고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그림으로 나를 사랑하길 원했던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온전히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고 나만 사랑받기만을 원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마음을 돌이켜서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온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 다해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며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살아가는 이 고백 오늘 새벽에 새벽에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는 그 진정한 고백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다른 것으로 눈물을 흘리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나의 내 생활에 대한 연민으로 눈물을 흘리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내 처지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군의 여호와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 사랑을 누리고 또한 그 사랑의 사랑의 고백을 누리며 눈물을 흘리는 이 새벽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합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진정한 고백에 드려지는 이 새벽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11절 말씀을 붙들기도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양하며 깨끗한 재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우리가 아니어도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예배 자리로 초청하십니다. 하나님께 정말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비록 비대면 시대지만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더욱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그 사랑의 관계로 초청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교제로 초청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정말 진정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대한 그 사랑을 우리가 정말 영과 진리로 온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로 표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대면 시대입니다.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이지만 우리가 각자 그 초청해서 주님을 향한 그 진정한 마음으로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예배가 이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진정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교제가 풍성하게 이뤄지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무너져 있는 자들을 모시옵소서 예배가 무너져 있는 자들이 주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온라인 시대지만 비대면 시대지만 더욱더 뜨겁게 더욱더 주님을 갈망하며 사모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예배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주의 눈을 더하시고 주님의 사랑도 더욱더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주님 오늘 새벽에 그렇게 결단하며 나가는 이들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가득 부어지게 하시고 주님을 놀랍게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